오늘 네트워크 현장은 제주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로 가보죠. 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입학이나 전학이 가능한 어울림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같은 지역 안에서만 가능했던 어울림 학교를 올해부터 시군간 경계를 넘는 광역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원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야외 수업. 1일 교사인 마을 이장이 배나무의 재배 과정을 설명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배꽃을 마주하며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만 해도 전교생이 38명에 불과한 농촌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인근의 전주문학초, 전주만송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굴을 운영하면서 학생 수가 97명으로 늘었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을 특성화한 수업들이 도시 학생들을 끌어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 농촌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농촌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배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울림학교가 성과를 내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매년 늘어 현재 139개의 어울림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시군간 경계를 넘는 광역형 어울림학교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무 과정을 이유로 어울림학교를 꺼리는 학교도 있어서 이들 학교를 동참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한편을 정리하는 학교에 어려움을 통한 학교에선 쉽게 일어난 학교도 매년 강력이 될 것입니다.